안녕하세요. Old Grammar 관계사. 오늘은 관계사 내용 정리 그리고 개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여러 번 읽어보고 들어보시고 공부하시면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관계사라는 거 다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띄워놓은 문장에서 여러분은 빨리 관계사처럼 생기는 것을 표시해 보세요. 알고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리고 지식을 이용해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처럼 보이는 녀석을 한번 체크해 봅니다. 자 체크를 해보셨으면 음 이런 녀석이죠. 네 WH로 출발하는 whona WH로 출발하는 where 혹은 that 이런 것들을 관계대명사 내지는 관계부사로 표시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요.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앞에 무언가 명사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 명사들도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그렇습니다. who라는 관계대명사 앞에는 사람을 뜻하는 some great people 이 녀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where라는 장소도 some good places. 그리고 when 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는 last night 이라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who에도 some people. 대세는 umbrella 이 녀석을 각각의 앞에 있는 명사로 받고 있을 겁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칠판에 나와 있는 대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관계사라고 하는 단어로 묶이는데요. 얘는 공통적으로 형용사절이면서 앞에 명사를 받는 즉 선행사를 받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중간에 무언가에 하나의 접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접속사 역할을 해주거나 연결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관계사다라고 하는 지식을 기본으로 품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연결사 혹은 관계사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선행사, 두 번째, 형용사절, 세 번째로는 연결사 역할을 해준다, 문장을 이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관계사가 이렇게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격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주격이나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바로 그 격의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문장은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혹은 소유격의 무언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죠. 반면에 관계부사는 영어에서 where, when, how, why 4개밖에 없는데요. 이 관계부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기본으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구별하는 문제를 아주 기본 세팅으로 많이 많이 물어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적었던 문장을 약간 변형한 문제들입니다. I've visited some places. 좋은 장소를 갔대요. Where, which great people came and enjoyed themselves. Where가 위치.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야 되는데 이때는 위치가 되려면 뒷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같은 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came 다음에, enjoyed 다음에 themselves. 아, 목적어 있고 came은 기본으로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가 되지 않고 외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last night. 지난 밤이니까 it rained heavily. 비가 왔다는 거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비가 온 거죠. It rained heavily.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when. 거기다가 지난 밤이라는 것 자체는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니까 when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I saw out of the street some people.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didn't라는 동사가 나오면 우리는 주어를 찾게 되죠. 주어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some people인데 얘를 선행사로 받으려면 관계대명사 주격, 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물어볼 때는 완전한 문장인가 불완전한 문장인가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요. 이런 걸 따지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완전과 불완전이라는 것을 문장의 길이나 혹은 대충 보고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광펜 같은 걸로 반드시 여기를 별표 쳐주셔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문장의 완전 불완전 여부는 동사의 성격을 규명하여 따져야 됩니다. 동사의 성격을 규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었죠? 제가 수업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요. 동사의 성격 규명. 바로 셀판에 적혀있는 동사 성격 규명, 동성규. 성격을 규명하는 겁니다. 영어의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자동사는 상태나 이동을 나타내고 타동사는 해석을 해봤을 때 을이 궁금해지는 건데 이 동사가 훨씬 더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하나 나오거나 목적어가 두 개 나오거나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타동사 종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완전 자동사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영어에는 두 가지 동사 성격이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 만약에 자동사가 나왔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원래 목적어가 없거든. 그리고 목적어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문장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사형식 동사니 Give me the chocolate나 show me the money 같은 사형식 동사들은 목적어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하나 있으니까 다 완전하지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의 성격 규명을 기본의 바탕으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이 둘을 구별하셔야 된다. 기본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계속 강의를 하면요. 이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할 때 외워두세요. 내 거로 만들어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포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관계대명사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격의 구별이라고 적어놨죠? 관계부사는 격이 없어요. 관계대명사는 대신 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주격과 소유격과 목적격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보면 주격은 당연히 주어니까 뒤에 동사를 필요로 할 거예요. 그러면 아, 주격이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다음에 타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그래야지 이 목적어가 있었던 흔적이 있거든. 근데 목적어가 없는 느낌인 거야. 예를 들어서 all I want 이렇게 되면 want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럼 불완전한 거죠. 이해가요? all I want you 이거는 관계대명사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 비어있는 예를 들어 person I love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죠. 뒤에 목적어의 느낌이 와 있어요. 여기 목적어 있었던 느낌 들잖아. 그러면 아, 그렇구나. 목적어가 없구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person을 꾸며주는 구조 이런 식으로 목적어의 흔적이 느껴진다. 이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선생님 왜 중간에 있는 건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시험 문제는 여기 보면 45%, 50%, 5%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문장에서 발견할 확률입니다. 빈도적. 여러분이 문장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볼 확률이 95%. 근데 소유격을 볼 확률은 5%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 강의가 뭡니까? 문법이에요? 구문이에요? 독해요? 문법이잖아요. 그 문법은 어떤가요? 많이 물어볼까요? 당연한 거 물어봐. I love you 이런 거 물어봐. Come on baby 이런 거 물어보나? 안 물어보지. 어떤 걸 물어보죠? 예외. 헷갈리는 거. 우리나라 말에 없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 물어보죠.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소개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5%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시험장에 딱 가잖아.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장도 나올 거야. 근데 문법을 만약에 관계사를 낸다. 그러면 나는 소유격을 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나라만이 없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죠. 이 부분은 사실 내가 알려줄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소유격은 어떻게 하느냐? 얘들은 바로 5%의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따로 선행사의 명사라고 하는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선행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명사가 나와서 그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기도 하고 동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를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중간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면 돼요. 뭐라고? 선행사의 명사. 뭐라고요? 선행사의 명사.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셔야 되죠. 노래의 제목은 선행사의 명사고 가사도 선행사의 명사입니다. 만약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소유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정리. 세 가지 격이 필요한 거 관계대명사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주격, 목적격, 패스 하지만 소유격은 유일하게 예외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 그래서 기억해놓는 거야. 노래를 어떻게? 선행사의 명사 이거 맞으면 소유격이구나.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하셨으면 문제 풀이하면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 문제는 관계대명사의 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제는 후하고 훔을 물어봤죠. 그러면 뒷문장에 누가 나왔느냐? 동사 나왔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주어가 필요하다. 주격관계대명사 후가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The Yellow Umbrella 나왔죠. 그 다음에 Price가 나오고 Was가 나왔어요. 어, 동사인데 이거 목적어가 뒤에 있나? 정신 차려요. 자동사잖아요. 목적어가 어디 있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어, 그럼 완전한 문장인가? 관계대명사인걸? 근데 후수가 딱 보고 어떤 느낌? 소유격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따다다다다다 넣어봤어요. 그래서 우산의 가격이 되겠죠. 우산의 가격이 예상보다 높았던 노란색 우산을 Was doll in the cafe 카페 갔는데 누가 뿌렸다 훔쳐갔다 이렇게 드는 거 아닙니까? 정답은 후수가 되니까 왜? 근거는 선행사의 명사였죠. 오케이?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The Car Which Engine 엔진? 동사? 헤드 동사 그럼 엔진이 어땠대요? 아,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자동차의 엔진 Thank you 정답 소유격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주격과 소유격은 혹은 목적격은 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관계대명사의 표입니다. 보시면 사물을 선행사로 보는 위치하고 위치는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보면 여기 사물 주격 목적격 써있나? 똑같이 생겼지 시험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소유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고 사물이고 후스 쓴다고요. 아무것도 못 써요. 그러니까 기껏해서 내는 게 뭐냐면 주격인 후와 목적격인 훔을 내는 거죠. 얘 아니에요? 아니에요. 후는 주격도 되니까 시험에 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격을 물어보고자 한다면 얘를 물어보는 가능성이 높다. 기껏 낸다면 바로 이 후와 훔을 갖고 낸다. 그런데 이게 딱 보면 티팍 나죠. 시험 문제 틀릴 일이 거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에서 이런 격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아까 얘기했던 선행사의 명사 소유격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이 표를 보고서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거나 혹은 뭔가 찝찝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됐은요? 그러면 딱 넣었지. 선생님이 빡 넣었잖아. 빡! 됐 들어왔지. 됐은 이렇게 다다다닥 다 들어갑니다. 됐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엔 소유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됐을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거 우리는 시험을 보는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필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후 됐이 됐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됐이 맞냐 후가 맞냐 라고 하는 여러분은 시험을 당하는 그리고 글을 읽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디커딩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암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암호들을 풀어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됐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다 된다. 이게 아니라 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보통의 관계대명사에서 됐을 쓰는 경우와 후와 위치를 쓰는 경우도 가끔 내지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형태는 그 부분보다는 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용도의 시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 됐 정말 많은 질문이 있는 부분이고요. 어찌 보면 계속 우리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관계대명사 됐은 주격과 목적격 그리고 선행사는 아무 것이나 즉 사람이나 사물을 모두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렇지만 동격이 됐이나 관계부사 됐 그리고 명사절 됐 이후에는 완전한 문장이 존재한다. 라고 하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정리는 멋있게 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왜냐? 영어의 문장에서 됐을 딱 보고 여러분이 관계대명사인지 명사절인지 관계부사인지 동격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연습해봐야죠. 그리고 결론도 지어보겠습니다. The fact that I knew was true. The fact that I knew and was true. 나와있죠. 문장이 대수로 출발하는 문장이 이렇게 묶여진다는 점은 비슷한데 여기 힘이 있고 여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장은 내가 아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new 알다의 동사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이 뒤에 목적어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완전하죠. 그래서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하지만 똑같은 문장에서 단지 하나 힘만 붙었던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죠. 그럴 때 이 됐은 바로 동격의 됐이 됩니다. 명사절이고 얘는 꾸며주는 형용사죠.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알았던 사실이 틀렸다.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첫 문장이죠. 두 번째는 내가 글을 안다는 사실은 진짜다. 인거죠. 어? 내가 진짜 글을 알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사실은 맞았어. 가 되는 거죠. 어? 이거 맞았네요. 아까 wrong이나 했는데 잘못했어. true 그대로 갈게요. 그냥.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내가 알았던 사실이 진실이었다. 맞아. 내 말이 내 말이 진리야. 내가 글을 안다고 생각했거든? 어? 그게 맞아. 내 말이야. 나 걔 안 되니까. 네 친구 그 얘기하는 거지. 나도 알아. 나 걔 안 되니까. 이런 맥락인 거죠. 근데 이때 됐과 됐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죠? 내 뒷문장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즉 불완전 완전의 차이로 관계대명사 얘는 동격이 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됐은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 근데 아래에 있는 위치는 바꿔 쓸 수 없다. 동격의 됐이란 말은 있지만 동격의 위치란 말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약간 뭐 아직도 헷갈리고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 The fact that they knew him 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전한 문장일까요? 불완전한 문장일까요? 사실 주어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를 알았다라는 사실은 was wrong 틀렸다. 아이고 스파이었던 거예요. 난 걔를 알아. 우리 뭐 우리 같은 학교고 말이야. 훌륭한 해였지. 근데 알고 봤더니 북한 접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명사절. 얘도 그래서 동격의 됐이다. 그리고 얘는 위치로 바꿀 수 있다? 못 바꾼다? 가 되겠죠. 그 다음 문장에 미스가 나옵니다. 이 미스는 명사로 잘못된 믿음 내지는 통념 이런 단어죠. 그래서 통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뭐 이런 거죠. 옛날에는요. 학수 사람들이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선풍기를 틀고 자면 산소가 사라진다는 거야. 대단한 기계죠. 선풍기가 산소와 질소를 나눠서 산소를 없애고 질소만 주는 거야. 이산화탄소만 노벨상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니었죠. 그게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풍기 틀고 자지 마라.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공기 통하니까 상관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뒤에 보면 대절이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뒷문장에 다른 점이라면 gather 이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있는 구조 여기는 없는 구조죠. 그러면 그들이 미팅에서 모았던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틀린 거라고 밝혀졌다 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gather 모으다의 목적어가 없죠. 그럼 불안전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미스를 모았는데 그게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도 관계 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여기에 gather 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새로운 팀이 됐죠. 그들이 미팅에서 새로운 팀을 모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소문이나 통념이 있었던 거지. 잘못된 지식은 turn out to be wrong 잘못된 것을 알려줬다. 그래서 얘는 동격의 됐이 되겠습니다. 보통 시험 문제에 이렇게 동격의 됐과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시험에 내는 경향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둘이 공통점이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대명사일 때는 선행사고 그리고 동격의 됐일 경우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명사가 나올 경우에 그런 시험 문제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목적격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대명사 됐과 여러가지 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봤는데 이 부분은 그냥 끝나면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로 보면 여기에 how가 있고 the way가 있고 the way that이 있고 the way 또 that이 있거든요. 관계부사에서 the way라는 단어는 how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은 똑같이 생겼고요. 그들이 그가 팀을 경영하고 그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런 표현이니까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the way 다음에 똑같은 문장에 이 자리 that을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럴 경우 이 that은 플러스 완전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헷갈리잖아요. 대신 관계대명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은 어떨까요? 여기 보면 manage라는 동사 아니라 sick 이라는 동사로 차이점이 있죠. 여긴 관리하다 인데 관리하다 그러면 타 동사로 해석해봤을 때 어? 무엇을 관리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뒤에 보니까 팀이라는 목적어가 있죠. sick 이라는 동사는 동사로 추구하다 내지는 찾다죠. 그럼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찾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당연히 궁금해야죠. 목적어 있어요. 없지요. during the journey 전치사고만 있을 뿐 그러니까 얘는 불안전하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더웨이가 이 자리에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he could seek the way 방법이나 길인데 어떤 길 여행 동안에 찾았던 추구했던 그 길을 그들이 보여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얘는 불안전한 문장의 관계 대명사 대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딱 보고 한다? 노, 노. 해석해봐야 하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관계대명사 대스는 완전하기도 하고 불안전하기도 하다. 그래서 완전과 불안전 여부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뒷문장의 완전 불안전 여부로 따져보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대시였고요. 그 다음에 이어질 부분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는 영어에서 딱 네 개밖에 없어요. 바로 장소 개념을 나타내는 where 그리고 시간 개념의 when 그리고 why 그 다음 how 네 가지만 존재합니다. 이 네 가지가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선행사들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where은 앞에 장소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개념이란 말이 좀 어렵나요? 장소 개념은 그대로 말 그대로 장소 곧 뭐 집 학교 차안 나라 지구 은하계 갤럭시 어 우주 저기 어디에 지옥 천대학 다 이게 다 장소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거의 모든 명사라고 적어놨죠? where은 어머니처럼 다 받아줘 다 와라 그래 와라 상황 와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행사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건 너무 초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읽으면서 관계부서도 발견을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시간 개념일 때 when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 다음에 why 앞에는 이유 그런데 그 다음엔 결과가 나와서 because와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how 앞에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영어에서 이렇게 괄호 치면 뭐였죠? 예 영어에서 이렇게 괄호 쳐놨으면 어떻더라? 생략 가능이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 the way how는 둘 중에 양자특일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써주는 것이 영어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도요 이런 거 있어요. 초가집 아세요? 초가집 뭐가 문제죠? 혹은 역전압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이냐면 이 가가 집가자고 이 전이 앞전자거든 그래서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redundancy 굳이 필요 없는 거를 중복해서 쓴 거죠. 원래 초가 그리고 역전압도 역전이 되는 거니까 역압 안해지는 역전인데 보통 역전압에서 보자 아니면 초가집이다 라고 하죠. 이게 틀린 말인가요? 우리나라 말은 100%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쓴다고 뭐라고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집에 가서 거기 있는 아버지가 혹은 어머님이 할머니가 아유 저게 초가집이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할머니 초가죠 초집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용감하게 불가능하지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잖아. 영어는 틀려요. the way 하고 how 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법과 방법 could you please tell me the way how I can get to the subway station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 지하철역까지 가는 방법 방법 알려줄래? 이렇게 느껴지거든. 외국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이해가 왜 나를 방법 방법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둘을 내서 내는 문제는 별로 없고 이거 하나를 빼뜨리고 실제로 네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겠죠.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생략된다. 이걸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관계부사는 앞에서 관계대명사는 얘기하면서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동격의 성격규명 동성규 그래서 성규위를 이용해서 완전한 문장에 잘 체크를 하시고 둘 중에 하나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걸 잘 기억을 해놔야 명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관계부사는 다른 형태의 시험 문제로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물어보는 의문사로도 쓰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관계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관계부사로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초보적인 문제도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The place where 딱 보고 어떤 느낌 그렇죠. 장소적 개념이니까 당연히 where로 골라주는 게 맞죠. 우리가 캠프를 했던 캠핑을 했던 바로 그 장소가 말라있다가 됩니다. The time 보고 when을 골라야지 시간 이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 지역에 도착한 시간은 거의 10시 정도 됐었다. The reason 보고 why를 고르셔야죠. I hate them. 내가 그를 미워했던 이유는 그의 laziness 뭐예요? 게으름뜸입니다. 아 게을러서 너무 싫어. 뭐 이런 맥락인 거지. Please tell me the way how why I get to the station. The way 다음에는 why를 쓰지 않고 how를 쓰는데 영어에서는 how도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정답이 없습니다. 둘 다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시험 문제는 잘 내질 않아요. 그래도 개념적인 파악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 우리가 살라고 했었나 봐요. 이렇게 관계사가 쭉 이어집니다. purchase 통사로 구매하다. 구매하다라는 뜻을 해석해보면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구매하려고 했는데 so expensive 너무 비싸서 이제는 we cannot get it with a reasonable fund 합리적인 금액으로 자금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 라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살려고 했던 거죠. purchase 사다 을이 궁금하죠? 그게 뭘로 살려 아니면 the place 그 장소잖아요. 그 땅 그 땅이 너무 너무 비싸서 못 사라고 한다면 뒷문장이 불완전하시네요. 그러면 정답은 관계 대명사 that을 소개합니다. 맞죠? the time when that arrived at the site arrive라는 동사는 도착하는 건데 도착은 the time을 도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when이 맞습니다. that이라면 the time을 이 뒤에 어딘가 넣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없다가 되죠. 자, 기억납니까? that was why가 나옵니다. why가 뭐였죠? 왜인가요? 아니요. 관계 부서였어요. 관계 부서에는 뭐가 필요하다? 선행사? 근데 선행사가 생략된다고 했잖아요. the reason이 생략돼 있는 형태이죠. 그러면 that was the why 다음에 누가 나온다는지 기억나요? 여기 because 나왔죠. 여기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아까 앞에다 적어놨지만 why가 나오면 뒤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because가 나오면 뒤에 이유나 원인을 써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because가 이유나 원인인데 why까지도 이유면 앞에 있는 것도 이유고 뒤에 있는 것도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that's why 결과 that's why 결과로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that's why 결과 네. 우리 책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that's why 결과 오케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미국 영국에 있을 때 I used to run two miles every single day 매일 2마일씩 뛰었다. 2마일이면 우리나라로 3.2키로 정도 되죠. 3.2키로를 뗐습니다. 그래서 that was I stayed fit those days 그때 당시에 내가 몸이 좋고 fit했던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몸이 좋았던 거죠. 그러면 정답은 y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내가 몸이 좋았기 때문에 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맥락상 보면 하루에 2마일씩 3.2키로를 막 달리기 했다는 얘기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몸이 좋았지 이런 식으로 y를 골라주는 구조. 그래서 y와 because 이런 두 가지를 고르는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관계 부사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관계대명사와 관계 부사는 시험에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 두시고 좀 더 심화적인 내용들 다음 강의에서 이어지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화이팅해서 복습하시고 문제풀이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